그리운 사랑 1993년 3월 그 남자 주방장 옷 입었던 너 혹시 이 영화 마음에 두고 있냐? 고모님 주변에서 사라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신가요? 흐름장처럼 사람 거절차 용납 못한다고요 이거 누가 살 집이냐? 여자야 그 학생? 아 남학생이라니까 남학생 수희? 혹시 남수희 씨이세요? 촌놈 키워줬더니 이 남수완이를 더 사면 편하겠다 이규동이 쇼칸 남다 즉시하려 인마! 아빠! 아빠!